일본어 잘하고 싶을 땐 다라곤 독학 첫걸음, 저는 이정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유니토 나나 와따시니와 교다이가 이마생 와따시니와 교다이가 이마생 와따시니와 내게는 교다이가, 형제가 이마생 없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예전에 없습니다는 아리마생이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아리마생이 아닌 이마생이 쓰였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예문 같이 읽어 보시죠. 교다이가 이마스 형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형제, 즉 사람이죠.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때에는 이마스 없을 때에는 이마생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아리마스 또는 아리마생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나 식물이 있을 때 또는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이나 개념이 있을 때 아리마스, 아리마생을 썼었는데요. 오늘 배울 이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경우 이마스 없을 경우 이마생을 쓴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 보시죠. 수주키 씨는 카페에 이마스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서술어 이마스가 왔고요. 존재를 나타내는 어디에 있는지 그 존재가 장소, 위치의 조사 네, 니 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라는 조사 다음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마스와 이마생 자, 다음은 조사 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교다이가 이마스 할 때 가 를 형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주격조사 은, 는에 해당하는 와 는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와따시와 센세이데스 할 때 와 는 은, 는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가 는 이, 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 보시죠. 와따시 노 우치니와 이누가 이마스 와따시 노 우치니와 이누가 이마스 자, 먼저 이누 하면은 개 그쵸? 동물이니까 이마스를 적었네요. 그런데 강아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조사는 가를 취했어요. 와따시 노 우치니와 우리 집 애는 니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니와 니 키가 니 홍 아리마스 자, 우선 니와 하면 정원이라는 뜻이고요. 키,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몇 그루 있대요? 니 홍, 그렇죠. 우리 가늘고 긴 것에는 단위 홍, 봉, 뽕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앞에 숫자 이가 왔을 때는 니 홍, 홍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원에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식물인 경우에는 아리마스 이것은 전과에서 배웠고요. 이번 과에서는 이마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내 가족을 남에게 소개할 때는 나 추워서 또 남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요. 내 가족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 추고 남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높인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가족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되게 말이 짧아요. 그리고 남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뒤에 뭔가 이렇게 상이 붙어있고 말이 길어지죠. 높인 표현이다. 자, 우리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게요. 할머니부터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에게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소보,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손 위에 여자 형제, 즉 언니나 누나는 형태가 같아요. 언니나 누나는 아내라고 하고요. 손 위에 남자 형제, 오빠나 형 형태가 같습니다. 아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은 이렇게 장음으로 읽어주셔야 되죠. 이모 오또, 오또 오또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남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높여라 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뒤에 이렇게 상이 붙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즉시 Ning. 네, 그럼 선생님,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 우리 가족 내에서는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부르나요? 자, 궁금하실 텐데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서로서로 존중해 줘야죠. 아빠를 부를 때 오도상이라고 해야지 치찌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 내에서 엄마를 부를 때 오카상이라고 불러야지 하하 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남동생이나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누구누구 혹은 친근하게 누구누구 짱. 그리고 언니나 오빠를 이야기할 때도 여기 상 대신에 짱을 넣어서 오니짱, 오네짱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내 가족을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낮추고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높인다.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할 땐 서로서로 높인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박스 안에 있는 예문 같이 읽어보시죠. 아니가 히또리 또 아내가 히또리 자, 아니 하면 손 위에 남자 형제 오빠나 형을 이야기했었죠. 오빠가 히또리 한 명 그리고 아내가 히또리 언니가 한 명 이런 뜻인데요. 한 명, 두 명에 해당하는 표현 잠깐 놔두시고 우리 먼저 이 조사, 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 또는요, 뭐뭐랑, 뭐뭐랑, 뭐뭐, 뭐뭐와, 뭐뭐, 과 또는 뭐뭐이고 등등에 해당하는 열거의 조사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와따시와 린고 또 바나나가 스키데스. 자, 뭐랑, 뭘 좋아한대요? 그렇죠. 린고 또 바나나 지금은 과일을 요렇게 열거를 했네요. 나는 사과랑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열거의 조사, 또 요것도 중요하고 예전에 배웠던 표현 여러분 스키데스, 키라이데스, 조즈데스, 헤타데스 뭐 요런 표현들 앞에는 그 대상 뒤에 조사 가를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와따시와 린고 또 바나나가 스키데스. 나는 사과랑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 사람 수세기 갈 건데 요기 3번에 있는 박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오또오또가 훗다리 이마스 오또오또가 훗다리 이마스 훗다리, 두 명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이니까 이마스가 들어갔죠. 자, 우리 그럼 한 명, 두 명, 세 명 하면서 사람을 세는 사람 수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명부터 열 명까지 갈 건데 앞에 몇 명인지 숫자 써주시고 사람 인자를 써주시고 얘는 닝이라고 읽을 거예요. 숫자에 붙은 사람 인자는 히또라고 읽지 않고 닝이라고 읽습니다. 몇 명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한 명과 두 명은요. 여러분, 발음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닝이 아니라 한 명은 히또리 히또리 두 명은 훗다리 훗다리 그리고 세 명부터는 숫자 뒤에 각각 닝을 붙여줄 건데요. 자, 산닝, 요닝에서 요닝 요닝이 아니라 짧게 요닝 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요닝, 그리고 아홉 명은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짧게 쿠닝 하셔도 되고요. 큐닝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명부터 열 명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1인 4人 4人 5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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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人 6人 7人 8人 8人 열 명은 쥬닝 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어디에? 교실에 존재가 있는데 존재의 유물을 나타내는 서술어 앞에는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니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교실에 학생이 이가에 해당하는 조사죠. 몇 명 있대요? 산링 세 명 있습니다. 학생은 사람이니까 이마스라는 서술어를 적어줬네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난님 가족ですか? 난님 가족ですか? 자,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요. 난님 몇 명 가족ですか? 가족입니까? 몇 명 가족입니까?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색하죠.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난님 가족ですか? 몇 명 가족이에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B가 고닝 가족です 고닝 가족です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고닝 몇 명이죠? 그렇죠. 다섯 명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섯 명이에요. 자, 네 명 가족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되죠? 발음 조심하세요. 네 명 가족입니다. 자, 우리 그럼 4번에 있는 박스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누야, 네코나도가います 이누야, 네코나도가います 이누 하면 개고요 네코 하면 고양이죠 그런데 이누, 네코 동물이니까 뒤에 이마스라는 서술어를 취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야, 나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처음 보죠 야 해석을 보니까 개랑 고양이 등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뭐랑, 뭐뭐랑 아까 우리 뭐 배웠죠? 그렇죠.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 또 라는 조사를 배웠습니다. 여기도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야가 들어갔네요. 야, 나도는 두 개가 세트로 잘 쓰이는데 해석은 뭐뭐나 뭐뭐등 뭐뭐랑 뭐뭐따위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것은 아까 또 한정적인 열거에 반해서 이 야, 나도는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문장 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파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요 슈퍼에 아이스크림과 과자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 나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정적인 열거인 또와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우리 첫 번째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도브츠 하면 동물이고요 도브츠 엔까지 하시면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니 잊지 마시고요 도브츠 엔니와 동물원에는 판다야 라이온나 도 판다나 라이온 등이 이마스 동물이니까 이마스를 썼네요. 그리고 동물원에는 팬더나 라이온밖에 없을까요? 다른 동물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나도를 써서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읽어볼게요. 가이샤 노 킨 조니와 카페야 고엔나 도가 아리마스 가이샤 노 킨 조니와 카페야 고엔나 도가 아리마스 자, 이번에는 서술어가 아리마스가 되었네요. 왜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니까요. 카페, 공원,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죠. 가이샤 노 킨 조, 킨 조, 근처라는 뜻입니다. 회사 근처에는 니 빼먹으면 안 돼요. 가이샤 노 킨 조니와 카페야 고엔나 도 카페나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요. 그래서 한정적인 열거의 또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 나도는 해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뭐나 뭐뭐따위, 그렇죠? 사람에다가는 쓰지 않는다는 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회사 근처에 뭐가 있다 이런 표현 예문이 있었는데요. 근처 또는 위, 아래, 뒤쪽, 앞쪽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함께 외워볼게요. 자, 위부터 갈게요. 위, 아래, 앞, 뒤 이 순으로 갈게요. 위는 우에, 우에, 아래는 시따, 시따, 아픈 마에, 마에, 뒤는 우시로, 우시로.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위는 우에, 우에, 아래는요. 시타, 시타, 앞은 마에, 마에, 뒤는 우시로, 우시로. 네, 여기까지 오케이죠. 다음은 옆이라는 표현인데요. 옆은 뭔가가 옆에 있을 때 요꼬, 요꼬라고 합니다. 옆은 요꼬, 요꼬라고 하고요. 어떤, 여기 지금 소쿠리가 있는데요. 소쿠리 안에 있을 때에는, 안은 낙가, 낙가, 그리고 밖은 소또, 소또 라고 합니다. 다시요. 뭔가가 옆에 있을 때는 요꼬, 안에 있을 때는 낙가, 낙가, 밖에 있을 때는 소또, 소또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 읽고 넘어가죠. 테이블은 우시로니 소파가あります.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요. 테이블은 우시로니 소파가あります. 그쵸? 자, 우리 예문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미세는 가게죠. 미세는 가게죠. 가게의 앞에,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는 잊지 마시고요. 지떸샤, 야, 카사, 나도가, 아리마스. 지떸샤, 카사, 사물이니까, 아리마스 적었고요. 자, 가게 앞에 자전거나 우산 이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열거, 야, 나도를 사용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나상, 사요나라. 미나상, 사요나라.